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두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경북 경주시가 지역민들의 뜨거운 유치열기와 문화유산을 앞세워서 유력한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리고 준하경 경주시장과 사전에 진행한 대담으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경주 황리단길입니다. 저원봉사자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경주시는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혁명 도시와 고대 역사도시가 괴를 같이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에이펙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경주시는 첨성대와 불국사 등 문화유산이 산지한 만큼 에이펙 정상회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항 경주공항이 있어 접근이 쉽고 경주 보문단지는 숙박이나 경호에도 적합하다는 겁니다. 경주는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에이펙 행사를 잘 치를 준비가 돼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주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서 준학영 경주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년 11월이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이제 우리나라 어디서 열리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먼 길 오셨을 때는 경주에서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러 오셨을 테고요. 현재 경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뜨겁죠. 지난해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신청을 하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100만 명 서명 목표를 했는데 무려 146만 4천 명이 서명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주시 인구가 25만 명인데 무려 6배가 넘는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셔서 그만큼 경주 유치를 바라는 시, 도민, 국민들의 의지와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가장 먼저 출범식을 올린 게 또 경주인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준비 단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범시민추진위원회 또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협력체계를 만들고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관계 포럼을 열고 또 어쨌든 유치의 당위성 인지도를 제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외교부 또 총리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중앙관계의 오로에 우리 경주가 가장 최적지다라는 당위성을 알리는데 홍보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너무나 뜨거운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범시민 손님 맞이 운동도 함께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왜 경주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만 하고 마칠 것 같으면 수도권을 어디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큰 회의를 할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품격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문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시큐리티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의가 열리게 될 보험관광단지는 숙소에서 회의장까지 3km 반경 안에 무려 4,500개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회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경우 안전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소 부분이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살짝 있던데 양쪽 부분을 장점은 더 강화시켜주시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경주 보문단지에 유명한 호텔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시설만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호텔뿐만 아니라 아주 초특급 프라이빗 리조트가 있어요. 한 800여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객실 평수가 한 70, 8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적어도 저희들이 한 4,500개의 객실이 필요하라고 보는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 극대화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다른 도시들은 가실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회의가 열리게 될 11월, 11월은 우리 경주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상들 오시면 정상뿐만 아니라 영부인이들 같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고운 한복 입고 불국사의 청운대 배군교, 또 우리 첨성대라든가 동무가 골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영상으로 선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아름답고 또 유구한 역사 전통을 지닌 그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최소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유치가 된다, 또 열린다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정상회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강요회의, 또 비즈니스 회의, 또 엔지어 회의 등 한 300여 개의 부대 행사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 저명인사들이 경주를 찾게 되기 때문에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제회의 도시로서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좋은 시설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도시 발전의 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국은 결정돼서 발표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시장님 그리고 또 경주 시민들 어떤 준비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분들이 경주에서 하는 것이 정말 이 행사의 의의를 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도시가 우리 경주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꼭 경주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여기 여기는 꼭 한번 가봐라 가보세요 하는 후보들이 있을까요? 네. 대능원 또 동공화 월지 뭐 불구사 습관하면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산업적으로도 우리 경주가 단순히 세계문화유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무화하고 있는 SMR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라고 해서 무무대학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1월이 되면 1차 중공이 돼서 그 현장에서 SMR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관심 있는 정상들이 굉장히 많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SMR 국가산업단지와 무무대학과학연구소도 추천할 만한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학연 경주시장 모시고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주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모실 때는 아마 유치가 돼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국 네트워크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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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